성모는 시의 20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? 어 시의 20에서는 응 어 저것은 어떤 동물이냐 오케이 그래서 그 동물이 몇 마리던가요? 한 마리요 한 마리 가까이 있어요? 멀리 있어요? 멀리요 위험한 동물들도 좀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멀리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? 어.. 나오는 단어? 응 응 뭐가 계속 나와요? 델? 그래서 델이 계속 나오죠 됐습니까? 네 그 다음에 델하고 디스가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였나요? 델하고 디스요? 어 델하고 디스의 공통점 한 가지에요 그래서 얘들 앞만 길어봤자 잇 그쵸 그것이란 뜻의 잇으로 바꿨을 수 있다고 그랬죠? 네 됐습니까? 오케이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면 문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 원숭이예요? Is that a monkey? Is that a monkey? monkey 어떻게 쓰나요? M-O-M-K-E-Y 그렇죠 Is that a monkey? 됐습니까? 네 만약에 That is.. 아이고 That is a monkey 라는 말이 있었다 그 다음에 That That 왜 이렇게 안되냐 Is not a monkey 라는 말이 있었다 네 그러면 That is a monkey는 뭐 뜻이에요? 저것은 하나의 원숭이다 저것은 원숭이다 That is not a monkey는 저것은 하나의 원숭이가 아니다 저거 원숭이가 아니다 하나의 원숭이가 아니다 하나의 굳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네 아무 사람 그렇게 얘기하느냐 됐습니까? Is that a monkey?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맞으니까 Yes, it is Yes, it is It is monkey? It is monkey? 왜 갑자기 it 입니까? It is monkey 무슨 monkey입니까? money를 쓰고 있냐? 됐습니까? That 그쵸 여기는 is that 그리고 여기는 that is가 보이는거죠? 됐습니까? 기니까 귀찮아서 이걸로 바꿨어요 더 짧은걸로 Yes it i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Is that a lion? Lion 어떻게 쓰나요? L-I-O-N Is that a lion? Is that a lion? 이번에는 아니래요 No it isn't No it isn't It's a tiger It's a tiger Isn't 뒤에 생랬단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No it isn't Lion It's a lion It's a tiger No it isn't No it isn't It's a tiger 계속해서 다음 표현 저것은 기린인가요? Is that a giraffe? Is that a giraffe? giraffe 어떻게 했어요? G-I-L-A-F-F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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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-I-L-A-F-E Gilaf G-L-A-F-E G-L-A-F-E... 됐으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쥬렛퍼 아니라서 no it isn't no it isn't it's a zebra zebra j j j입니까? e b r a a giraffe no it isn't a giraffe it's a zebra no it isn't it's a zebra 대화에 나오지 않은 동물들 그래서 er 어 hip hama hiphole hiphole hip pp o 그렇죠 그 다음에 꼬끼리는 뭐에요? elephant e-l-e-p-h o 상관없어 elephan a-n-t okey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랏 하나 틀렸네요 오케이 훌륭합니다 호울 호울